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 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니즈TV 안세국입니다 셀트리온의 스퀘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양시장 굉장히 탄력적이게 반대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 시장이 굉장히 중국 증시를 최종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나와주다 보니까 시위니 공급망이 쉬우니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낙복권을 크게 키워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해소가 되며 셀트리온의 스퀘어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폭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은 잡아줬다라고요 그저 올라가주지 못할 뿐이지 바닥은 잡아줬다라는 말씀을 누둥이 드렸는데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챙겨드린 종목 매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센트랄모텍이라는 종목을 아침에 뉴스와 함께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 오늘 센트랄모텍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 제주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븅지TV가 매일 아침 이렇게 주도주 관련 주도주와 뉴스 이렇게 관련 주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테니까 아직까지 저희 허븅지TV 채널 추가 안 하셨으면 카카오 들어가셔서 허븅지TV 들어오신 다음에 채널 추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의 스퀘어 보겠습니다 참 그렇죠 결국 정해진 박스 구간 안에서의 이런 정해진 매매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의미가 있을만한 6만원 중반에서 한 6만원 초반 구간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 들어왔죠 정확히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왔죠 얘들이 공매도시는 애들이 쇼커버를 해줬다는 뜻이고 이 고가에서 물량 빼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 팔죠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 공매도 쇼커버 공매도 쇼커버 공매도 쇼커버 이 박스 구간에 가다두고 나서 양 사이드로 좀 발라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급 상황만 봤을 때에는 고아 같은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만한 모멘텀은 사실 어저께였어요 왜 그러냐면 MC마이스 씨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고 29조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사실 키워드였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정도 이슈였었으면 주가가 어떻게 됐죠? 뭐 한 20%는 폭등을 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도 고점의 10만원 이상 부근에서도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셀트리온의 스퀘어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반응을 못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어저께는 데리러 좀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고 나서 저점 깨는 듯 해주다니 쇼커버 딱 들어와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딱 움직임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유의미한 포지션 혹은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루즈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만한 키워드는 아직까지 눈에 선하게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에 코스닥도 주가를 끌어올릴 때 바이오로 끌어올리지 않아요 바이오로 끌어올리지 않고 2차전지는 엄청 많이 팔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일부 바이오 쪽 쇼커버 시키면서 바이오 쪽 반도체 전무꾼들 막 움직임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막 바이오 쪽에 돈을 집어 끄집어 넣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아직까지는 셀티르네스케어 추감해서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시면 좀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어요 요즘 시장이 참 퐁당퐁당 뭐 이런 느낌이죠 올라가다가 투맨 나오고 올라가다가 투맨 나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때로는 뭐 이런 시장 저런 시장 다 있겠다만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지 않나 싶고요 개인차자분들이 돈을 벌기 쉬운 장세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주분들께서 내가 셀티르네스케어 말고 다른 매매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븅지TV 채널 주화 꼭 하시고요 카카오 상단 메뉴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여기서 허븅지TV 검색 후에 채널까지 추가해 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티르네스케어 주주분들 제가 뭐죠 그 다음 상승을 보여줄 때까지 셀티르네스케어를 찍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 찍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의리는 좀 많이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결국 영상도 좋은 정보를 최대한 챙겨드리지만 어느 정도 마케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의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을 때 저도 셀티르네스케어 영상을 좀 찍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